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 인근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도심 속에 자리잡고 있는 왕릉 가운데는 강남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선정릉이 있습니다. 조성된 지 500년이 넘는 왕릉과 도심 속 우뚝 서 있는 빌딩숲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설릉에는 조선 10대 왕인 성종과 개비인 정연왕과 잠들어 있고 정릉에는 성종의 아들인 중종이 홀로 잠들어 있습니다. 선정릉은 도심 속 왕릉이라는 특징 외에도 임진왜란 때 외군에 의해 파헤쳤던 안타까운 역사가 남아있는 왕릉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릉은 중종 혼자 모셔져 있는 단릉인데요. 태조의 건원릉, 단종의 장릉과 함께 몇 안 되는 단릉이기도 합니다. 정릉이 단릉이 된 데에는 제2개비, 문종왕후 때문이었습니다. 중종에게는 왕비였던 단경왕후, 제1개비 장경왕후, 제2개비 문종왕후가 있었습니다. 단경왕후는 그녀의 아버지가 중종 반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폐위되었고 제1개비인 장경왕후는 인종을 낳고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제2개비인 문종왕후는 아들인 명종을 수렴청정을 하면서 무소부류의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수렴청정은 발을 들이우고 그 뒤에서 정시에 대해 듣는다라는 뜻으로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나이 어린 왕을 대신해 정치를 하면서 왕이 뒤나 옆에서 발을 들이우고 국사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인종을 독살했다는 혐의도 있어 조선시대 내내 지탄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1544년 중종이 승하하자 그의 능은 원래 서삼릉에 잠들어 있는 첫 번째 개비, 장경왕후의 윤씨의 능 오른쪽에 조성되었는데요. 문종왕후는 자신이 죽어 중종과 함께 무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중종의 능 옆에 그녀의 자리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하지만 지대가 나자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함께 무치고자 했던 욕심은 결국 중종의 능을 현재의 위치로 옮기는 악소를 두게 되는데요. 문종왕후 자신도 결국 중종의 곁에 무치지 못하게 됩니다. 정능 역시 장맛되면 물이 차오르는 일이 계속되었고 문종왕후가 죽자 지관은 서울 북쪽의 태산을 봉하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게 되는데요. 아들인 명정은 문종왕후의 능을 서울 공릉동에 있는 태릉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죽음 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 그리고 의지와 상관없이 혼자 되고만 중종. 정능을 올려다보면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해집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